오늘은 네트박스를 가지고 놀아볼거에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구독해주세요 빵빵 배트맨이나 슈퍼맨이나 원더도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꺼서 뚱뚱뚱뚱 이제 뜯어볼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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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저 코로나가 아파요 아아아 배트맨이 왔어 아파 한쪽만인데 네 내꼈어 안 뜯어져 나 힘으로 못 뜯어졌어 못 땡기게 나왔어요 플래시가 나왔어요 근데 리허설이 안 나와요 보이 아니야 괜찮아 딴 것도 나왔는데 뜯어볼게요 오 안 돼요 여러분 보여줄게요 여러분 내가 먼저 보러가 내가 먼저 보러가 에이 여자가 아니에요 나와 초코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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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그냥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편하게 편하게 하는거에요 여러분 오케 오케오케 오케 나이셔요 나는 사람들을 괴롭힐꺼야 무슨일이야 배트맨 오랜만이다 그래 오랜만이다 오늘은 널 용서치 않겠어 패파파 난 플래시맨이다 너네도 나처럼 입을 찢어 줄꺼야 난 빨리 움직일 수 있지 슉슉슉슉슉슉슉슉슉 난 그럼 사장님을 불러오겠다 얘한테 사장님을 불러오겠다 아니 사장님을 도망가자 사장님 빨리 오세요 사장님 내려오세요 오늘은 냉장풀기를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나중엔 더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놀아볼게요 안녕